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후희영아 김지영이고요. 음, 오늘은 이제 우리 N수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의 촬영 시점이 2월 초예요. 그리고 정시가 거의 게임이 끝난 시점입니다. 입시가 이제 거의 끝났다는 소리죠. 그럼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N수 친구들은 아, 이제 제대로 들어가자. 이제 뭐 안 된 건 안 됐고 마무리 됐으니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실 건데 어, 이런 얘기를 먼저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들 물론 새롭게 출발하는 거 참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너무나 축하드리고 앞으로에 해당할 그 성공에 대한 축하예요, 이건. 근데 이건 먼저 한번 걸고 짚고 넘어가 보자고. 지난 세월에 대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먼저 지고 가자고요, 여러분들. 봐, 여러분들이 입시가 다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 어떤 특정 과목은 잘 되고 특정 과목은 잘 안 됐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거지? 특정한 어떤 구체적 팩트가 생각이 나니? 나 뭐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구체적 팩트가 생각이 나니? 아니면 1년 단위에서의 너의 삶의 어떤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니?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거.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특정한 무언가가 생각나기보다는 아, 내가 이랬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날 거야.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반추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특히 작년에 고3이었던 분들은 그냥 열심히 내신도 하라고 해서 했고, EBS도 좀 하라고 했다가 또 이제 계속 텐션이 좀 떨어지고, 또 막판에 좀 해야 되겠다가 계속 이랬잖아, 이랬잖아.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원래 공부라는 건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이게 제가 잘못된 건가? 봐봐. 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2월에 어떤 것을 출발시켰다? 그리고 11월에 수능까지 이렇게 가는데 경험했었던 공부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부의 내용들이 한번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될 거고 어디까지는 안 될 거고 어디까지는 될 거고 어디까지는 안 될 거고 라는 게 누구나 사람마다 존재하잖아. 그게 계속 이렇게 가잖아. 매덜매덜 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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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지난 세월에 대한 책임을 지자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네가 적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될 거인 것과 안 되는 거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되던 것과 뭔가 잘 안 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니 적어도 정말 정말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네 인생을 걸고 하는 이 날에 수능 문제를 푸는 이 날에 적어도 네가 지나왔었던 이 세월 안에서 되는 건 되지만 안 되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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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책임 지구 수능장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 결국 입시는 네가 되는 건 되는 대로 자신감 있게 끌고 가는 거고 안 되는 것들의 집합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만들어 놓고 가면 되는 거잖아. 이 단순한 논리. 이게 여러분들 의외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처음엔 그게 좀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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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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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는 어떤 책들의 높이. 이제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고 이미 경험해보셨잖아요. 연초에는 막 복습도 열심히 하고 막 잘하고 잘하고 잘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원인은 나 자신한테 있을 걸. 이제는 막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것들도 계속 도회시하고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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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기지를 하나 만들어 놓지. 요쯤 되면 이제 또 파이널 교제에서 하나 더 얹혀놓고. 자 올해는 여러분 그냥 요거만 합시다. 네가 상식적으로 네가 한 번 건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날 또는 그날이 포함된 그 한 주 안에는 책임지는 하루는 좀 만들자. 그냥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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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지난 세월을 딱 돌아봤을 때 아 너 너 너 이 새끼들 안 됐네.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해결하고 다시 달려가 달려가. 가만히 있어. 일로 와 너 일로. 이게 돼야 되잖아. 그 작업을 1년 동안에 하시면서 이제는 수능장에 들어가시자고. 양심에 손을 얹고 네가 그렇게 했었냐고 지난 1년 동안에. 자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뭐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지만 그냥 지난 세월에 책임을 지자고 그냥 잘 안 되는 거 안 되는 대로 냅두지 말고 끌고 오자고 머리끈는 게 잡고 이거 뭐 하드캐리 한다 그러냐. 뭐 잡고 오자고. 잡고 오자고. 그 기간을 한 일주일 단위 정도로 하루 정도는 만드세요. 그게 지금부터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월 7월 8월 9월 됐을 때 너무 그 끌고 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일단 내가 먼저 갈게.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 문제 풀고 이르지 말자고. 그럼 또 똑같아지는 거니까. 올해는 화이팅 하시고. 정말 화이팅 하시고. 요 말. 왼손을 거들 뿐.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슬램벙크라고 하는 영화랜다. 영화랜다. 만화에 있는 이제 되게 좋은 대사 중에 하나죠. 이거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슛을 쏠 때. 봐라. 네가 어떤 골을 넣을 때. 골을 향해서 손을 던지는.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역할은 이 손이지. 이 손. 나는 오른손 잡아요. 이 손. 그리고 농구공을 바치는 왼손은 그냥 요거를 거들 뿐인 거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목표로 하는 그 골을 넣기 위해서. 메인 파트가 되는 놈이랑 거드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요. 왼손은요. 소위 얘기해서 그냥 수업이야. 저와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수업. 올해는 N수 친구들. 수업은 거드는 역할을.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 이 인강 저 인강 저 인강 저 인강 했는데. 열심히 들었는데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분들. 자. 올해는 수업은 좀 거두시고. 오른손은. 오른손은. 책임지는 손이 되세요. 책임지는 손이 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그게 2점 수시든 3점 수시든. 자유투든. 단위별로. 일주일 단위별로. 매주마다 성공의 느낌을 받으시면서 시험장에 가시길 바라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시험장 빵 가지 마시고. 주마다 성공의 느낌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또. another one. 또 다른 하나라고 치고 하시라고. 그 한 골을 위해서 내가 막 흘러간다 해서. 그렇게 막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오랫동안 묵혀놓지 마시라고요. 단위별로 쪼개시라고. 주단위별 또는 월단위별로. 저는 왼손 역할만 해드릴 거예요. 주된 점수를 넣는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지난 세월을 책임지는 역할이 되길 바라요. 그 거두는 역할을 최대한 저는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움직이시게 하길 바라고. 물론 중간에 흔들고 쓰러질 때도 있긴 있겠죠. 그때도 계속 상기하세요. 돌아보시라고. 내가 뭐 놓고 왔지? 뭐 놓고 왔지? 돌아보시라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앤수는 책상에 쌓여나가가는 그 책이 생겨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옆에 있는 친구도 못 보는 그 높이가 되는 게 아니고. 쌓이다가도 계속 그 정량이 유지돼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눈빛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화이팅 하십시오. 앤수 친구들. 책임지세요. 세월이요. 지난 세월. 저는 여러분들 수업에서 좀 만날게요. 부영어 김지영이었습니다.